방송 미션을 양상호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 오디오 인터페이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했고 너무 익숙한 그리고 에어로 정말 많은 호평을 했었던 포커스 사이트의 스칼렛 솔로가 돌아왔습니다. 공기왕이죠? 공기왕. 그렇습니다. 공기왕. 4세대가 나왔어요. 4세대. 투인 투아운 인터페이스입니다. 시작하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기 좋은 인터페이스. 그리고 빨갛고 워낙에 외관이 예쁘기 때문에 인테리어용 소품으로도 되게 좋아서 저는 그때 흰색 맞춘다고 일부러 하얀거 사긴 했었는데 조금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붉은 메탈 계열의 인터페이스가 하나 책상에 놓여져 있는 것도 아주 좋은 디자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오늘 포커스 라이트 스칼렛 솔로 4세대 한번 버즈비에서 상품 설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만 9천원. 가격은 인문학에 아주 좋은 가격대고요. 스칼렛입니다. 송라이터에게 선보이는 스칼렛 4세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스칼렛 마이크 프리, 하이지, 높은 출력, 다이나믹 레인지. 다이나믹 레인지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맨날 다이나믹 레인지 노래를 불러서 그런가 요새는 20만원인데도 120이 나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숨기는데 이제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도 여기까지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스펙 자체가 자신이 생기면 자꾸 위쪽으로 끌어올리거든요. 주력 메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뉴판 제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에어모드 가장 유명한 모드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번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요. 주요 특징으로 이거 봐. 일본에 올라왔잖아. 다이나믹 레인지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설계된 에어모드. 프레젠스와 하모닉 드라이브 모드. 요건 이따 밑에 설명드릴게요. 맞춤형 헤드폰 앰프로. 가장 플레이백 성능이 뛰어나다. 이따가 들으면 또 느낌이 오겠죠. 그리고 플러그 앤 플레이. 69개인의 원격 제어. 프리앰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초심자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환영할 만한 기능이 되겠네요. 오토게인 클립 세이프 모드로 테이크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표시된 기능은 212부터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보면은 요거. 요거랑 이거. 이거. 이렇게 세 개는 저희 다음 시간에 하는 212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솔로이기 때문에 요 기능은 빠져있어요. 별 기능은. 자 그리고 4세대 제품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하는 게 솔로고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212가 됩니다. 프리앰프는 하나. 두 개 이렇게 있고요. 이래서 솔로와 21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입출력. 트윈 투하우트윈 투하우 요거는 동일합니다. 루프백, 헤드폰 볼륨 다 되고요. 그리고 출력 미터링이 되냐 안 되냐 차이가 있고요. 오토게인 클립 세이프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이 아래쪽은 전부 다 지원이 안 됩니다. 자 클래식 스칼렛의 마이크 프리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색감이 예쁩니다. 앞에 이 레벨 미터도 녹색에서부터 노란색, 클립되면 빨간색까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빨간색 메탈과 그리고 검은색 패널하고 아주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인스턴트 48V 에어 기능 여기서 바로 활성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웃풋이 있고요. 램프와 같은 느낌의 하이지 기타 입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이지, 일렉 어쿠스틱 기타 소리를 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풋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레벨에 적색 신호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적색 신호가 뜨면은 여러분들이 레벨 미터 줄여서 초록색으로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시면은 소스 자체의 클립을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원래 좋았는데 또 다시 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다이나믹 레인지도 올라간 만큼 사운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프레젠스 모드 스튜디오 콘솔과 같은 소리를 내주는 프레젠스 모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가까운 보컬 소리를 만들고 어쿠스틱 기타를 좀 더 생동감 있게 듣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모닉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중음역대 배음을 증폭해서 좀 더 믿을 때역의 존재감을 올려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헤드폰 플레이백이 가장 좋은 버전이라고 하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도 계속해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루프백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분들 아주 많이 제공이 됩니다. 이미 여기서만 봐도 화려하죠. 포커스 라이트 컨트롤 2 그리고 이런 것들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외관 설명 나왔는데 외관 바로 보고 올게요. 네. 네 포커스 라이트 외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마이크가 들어가는 거 반응하고 있죠? 은총 씨 박수 한 번 크게 쳐주세요. 네. 여기 지금 쫙쫙 여기 올라가죠. 레벨 미터 보이시고요. 지금 저희는 2번에다 꽂아놨기 때문에 2번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인스트루먼트 여러분들이 여기서 활성화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48V 에어모드 에어모드 기본 아무것도 없는 거 그리고 요게 이제 기본 프레젠스 요건 하모닉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노브가 여기 있고요. USB 연결되었다는 상태 표시 다이렉트 모니터 그리고 헤드폰 앰프입니다. 이쪽에 옆면은 경사가 없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쁜 레드 컬러로 떨어져서 해킹도 이렇게 4개 딱 있고요. 그리고 후면 연결부위 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캔싱턴 락이 또 있어요. USB 있고요. 아웃풋 LR과 인풋 2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그냥 예뻐요. 네. 네, 끝. 네, 바로 방금 보셨던 외관이 여기에 있는 외관이었습니다. 뒤쪽 패널도 이렇게 있고요. 스펙 보시면은 여기 아까 위에서 다 확인했던 것들인데 프리앰프 하나 팬텀 파워 당연히 지원하고요. 악기, 라인, 에어모드, 라인 출력, 헤드폰 출력, 루프백 그리고 연결은 USB-C 타입으로 하시면 되고요. USB 2.0입니다. 그리고 인아웃은 4x2 AD 아날로그 디지털 해상도 24비트 192kHz까지 지원을 합니다. 버스파워 당연히 지원해서 아답도 필요 없고요. 지원 샘플레이트 192까지 마이크 입력은 20에서 2만까지 다이나믹 레인지 113 요건 마이크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라인 출력이죠. 출력은 120까지 나옵니다. 헤드폰 출력도 상당히 좋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컨버터 얘기가 나와 있죠. AD 이게 지금 보면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AD가 120이고요. DA가 디지털 토아날로그 이건 130이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점점점 뭔가 다이나믹 레인지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만 가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판단하는 건 예전부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희도 앞으로는 다이나믹 레인지에 너무 이제 집착할 대로는 이제 없어졌잖아. 이미 이 정도까지 왔다. 기술이. 지금 20만 원대에서 DA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 디지털 토아날로그가 제일 중요하다. 핸드 130까지 왔다.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 뭐 다른 걸 떠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다시 한번 모니터를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예전 렉탐 초창기 시절에 20만 원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이제 ADDA도 좀 낮았고 수치가 다이나믹 레인지도 워낙 낮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들으면 와 뭐 이 정도네요. 그래도 가격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입문을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은 그런 입문자용 조차도 예전으로 치면은 그 예전에 거의 한 70만에서 80만 원대 준하는 그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재밌고 아까 형이 사이네블레인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도 향상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늘 말했던 그 더 이상 이제 스튜디오에 가지 않아도 되는 홈스튜디오의 발전과 그리고 뭐 이제 시대적인 겁니다만 이제 스트리밍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완전한 전문가들한테만 보급되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도 많이 이제 뿌려져서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 개인 홈스튜디오를 꾸리는 사람들한테 많이 접근성을 올리면서 더 좋은 스펙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포커스 라이터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물론 뭐 저희가 잠깐 잠깐 전에 소리 들어봤는데 이미 뭐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이나믹 레인지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구스나 프리앰프나 다채로운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셔야 되는 기능들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에 집착하는 시대는 끝났다. 오늘 포커스 라이트 4세대에서 DA가 130을 찍는 순간 현타가 싹 오면서 저희서 다이나믹 레인지에 저희가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펙 먼저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시연을 통해서 또 사운드 어떤지 실제로 에어 기능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런 것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성 미션의 양상입니다. 다이나믹 레인지에